이리 와 뭐야? 하늘에 떠있어? 아 근데 여기는 진짜 다시 오기 싫은 맵이네 여기는 다시 오기 싫은 맵이네 아 진짜 무한 사람 같은데? 뭐야? 아 이거 무한 사람인데? 뭐야? 뭐야? 아 이거 무한 사람인데? 뭐야? 뭐야? 왜 안 때려져? 아 이거 또 공략? 가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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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을 때려야 되는 거야? 정면을 때려야 되는 거야? 아! 어성략 아! 으아! 아! анс 악wol ad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